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보게 되면 노동소득, 근로소득도 참 중요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조금 이렇게 축적한 그런 자금을 잘 굴려가지고 투자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정보도 취득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투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노년 인구를 많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글을 하나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은 참 가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런 아주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야겠는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길게 보고 뚜벅뚜벅 마치 걸어가듯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노년에 대한 그런 투자 조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왜 그런가 세월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대 접어드신 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바로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 아주 절제되고 핵심적인 물론 다 아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주 투자자로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월렌 버핏이죠. 지금도 한 10여 년 전에 월렌 버핏의 그런 자서전이 공식 자서전이 국내에서도 한 두 권으로 나누져가 출간이 됐는데 저도 몇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니 월렌 버핏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있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렌 버핏이 여러분들은 100억을 다룬다면 우리는 10원을 여러분들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꼭 같은 거죠. 일찍에 호암 이병철 회장이 자연 농원을 여러분 운영할 때 돼지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돼지를 10마리 키우는 거나 돼지를 만마리 키우는 거나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버핏이 거부가 된 것은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데는 장수가 큰 역할을 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월렌 버핏이 현재 갖고 있는 버핏 자산의 95%가 60세 이후에 축적된 거라는 거죠. 지금이 92세니까 60세 이후에도 30년 이상은 자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내하고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젊은 날을 되돌아보시게 되면 20대 30대는 일단 자산이 축적되는 것이 없고 그다음 40대 50대는 아이들 교육비를 이러면 닦는다고 참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오신 분들은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60대에 접어들어서 규모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일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모아지게 된 셈이죠. 오늘 이 김경록 고문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60대에 접어들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자산이 축적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칼럼에 댓글 하나 남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6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일에 연 2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으면 90대가 되는 30년 후에는 자산이 237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60세 만일 월은 100%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이런 신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지금처럼 장수시대에서는 60세는 자산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0세의 전후는 자신의 삶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고 눈덩어리가 작을 때는 두 번 굴리나 세 번 굴리나 묻어나는 돈의 양이 크지 않지만 눈덩어리가 클 때는 한 번 더 굴리는 것만을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60세가 끝이 아니고 자산운용이나 개인의 자산관리와 가정에서는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자산이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김경록 공원은 말씀 안 하셨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푼돈이라도 젊은 날에는 사기를 당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60대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떼기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재산을 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재미난 사례를 듭니다. 갑, 을, 병 모두 60세 3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출발했는데 갑은 10년 동안 일자리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3억 원의 돈을 4% 수익률으로 운영해서 불려갔다. 4%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어른 일은 하지만 근로소득이 불충분해서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4%의 소득인 1,2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탰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자산이 더 불어나지는 않지만 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병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서 금융자산에서 매년 3천만 원을 인출했었다. 그러면 이제 원금이 그냥 다 까이겠죠. 60세부터 10년이 지난 70세가 됐을 때 이들의 자산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숫자로 보면 아주 정직합니다. 갑은 1억 4천만 원이 뿐이나 4억 4천만 원이 되고 어른 3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병은 3억 원이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사람들이 60세에 3억 원 자산을 가지고 같이 출발했는데 70세에 이르면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차이가 70세 이후에 인생 후반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70세 7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병은 72세가 되면 이미 적자상태에 들어가 노후 파산을 면치 못하고 갑은 80세가 되어서도 2억 8천만 원이 남고 얼은 7천만 원이 남게 된다. 을도 82시면 자산이 바닥나고 적자에 들어간다. 하지만 갑은 91세에 이르러서야 자산이 소진이 된다. 그런데 수익률이 4%가 아니고 5%가 되면 갑과 병의 자산 소진 기간은 무려 27년의 차이가 난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60세 전후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해 가지고 돈을 많이 떼기죠. 떼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특히 돈을 남 돈을 이렇게 그냥 거저먹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또 비상한 거죠. 그럼 갑과 병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갑은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유자산은 계속 불려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병은 60세까지 축적한 자산규모는 갑과 같았지만 보유자산에서 생활비를 바로 인출하므로 자산규모가 일찍부터 줄어들어서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60세까지의 삶은 차이가 없었지만 60세 이후에 자산관리 방식에 따라서 70세 이후의 격차가 확대됐다. 그때 가서는 이미 바로 잡기 어렵게 되어 있다. 노후의 성분은 대충 판가름 난다. 60세 이후부터 10년이 자산관리의 골든타임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귀한 칼럼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귀한 칼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버핏의 교우는 60세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보냈냐는 것이다. 이 기간의 버핏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복리 효과를. 우리의 노후 자산 역시 극대화된 자산규모를 극대화됐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에서 누구든지 가장 여러분들 부가 많이 축적된 시기가 60세 전을 겁니다. 그때 극대화된 자산규모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면서 복리 효과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 모양처럼 자산이 극대화됐다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개마고원처럼 자산규모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야 되고 자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 60대는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 주어서 자산규모가 일찍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를 좀 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가운데 일부를 전부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고 전부가 커버가 안 되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그런 수익에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미래에서의 자산운용의 고문이 되시는 미래에서의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이겠죠. 장수시대는 자산을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누지 말고 은퇴와 동시에 그동안 쌓아놨던 자산을 인출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에 고원기를 거치는 게 좋다. 이렇게 개마고원처럼 퇴직 후에 10년 정도는 근로소득을 계속 만들어내서 자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버피처럼 60세 이후에도 복리 효과를 누리면 우리의 노후자산은 백두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개마고원이 되어야 된다. 아주 귀한 칼럼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이 투자한 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72의 법칙을 쓰지 않습니까? 72에다가 뭐를 여러분들 수익률을 나누게 되면 한 7%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얼추 10년 정도마다 복리 효과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거죠. 72 법칙이란 한마디로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 배로 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수단이 좋아 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72를 10%로 나누게 되면 한 7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7년마다 본인이 투자한 100원이 200원이 되고 또 7년마다 200원이 400원이 되고 또 7년마다 400원이 800원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72 법칙을 쓰지 않고 더 간단하게 70 법칙을 쓰죠. The Rule of 70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70 법칙은 투자한 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다. 투자를 두 배로 불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7% 여러분들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70을 7%로 나누게 되면 10년 10% 투자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70을 10% 나누게 되면 7년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3% 투자 수익률이 되면 70을 3으로 나누면 23년이 걸릴 것이고 1% 2%가 굉장히 큰 수치인 겁니다. 70을 8로 나누게 되면 8.75가 되는 것이고 70을 12로 나누면 5.88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원금을 이렇게 떼이지 않고 수익률을 12% 정도 올릴 수가 있으면 5.88년마다 따불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5.88년에 200원이 되고 100원을 투자했는데 그다음 또 한 5.88년이 지나가지고 200원이 400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복리 효과를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 김경록 미래에서의 자산의 고문으로 계신 분의 굉장히 귀한 그런 칼럼이네요. 제가 정치나 이런 문제도 많이 좀 다루지만 이렇게 좋은 정말 이 투자업계에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노후 자산 관리를 이렇게 담당했고 경험했던 분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출발해가지고 5월까지 5권이 발간됐습니다. 4월까지 4권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30일에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소개해 주셔서 선거의 공정성을 우리가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후가 대한민국의 성공이 우리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만발하고 화폐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부어놨던 개인연금 그다음에 공적연금이 다 종이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드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또 그들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키는 것이 아주 훌륭한 재테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